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형이 하는 건 뭐든지 하겠다며. 이 밤에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차찬아. 형이 진짜 또 형은 약간 그런 게 있어. 뭐요? 좋은 거는 좋은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 형이 그게 있거든 항상. 좋은 사람들과 나눠야 해요. 들어와서. 이게 뭐예요? 복숭아. 처음 여기는 또 우리 체육관은 재미있게 가르쳐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막 줄넘기만 시킨다고 싫어하는 사람만. 너 그랬잖아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잖아. 형이 복숭 얘기하니까 형. 가서 줄넘기 하는 거 아니냐고. 줄넘기만 자꾸 시키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냥 재미없다고 우리가 그랬잖아. 야 바로 여기는 그냥. 붕대 감아주지. 아 그럴 줄 알았다. 박찬아 한 번. 큰일 Rome. 아니 괜찮게 фrey거付 얘는 형이 한 번 시키네요 해야지 해야지. ranking을 못 벽ored 한 번 별시가 없네 måste. 일단 해야지 일단 해야지. 배븐이. 혹시 스텝 스텝이에요 스텝. 줄넘기 스텝이 굉장히 좋은형우지. 하그렇죠. 이제. 아주. 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정국이는 프로로 해도 되겠어. 저거. 프로로. 오, 와. 오, 와. 뛰어, 뛰어. 계속. 쉬어, 쉬어. 저 30초만 더 줘요. 한 번만요. 한 번만요. 여기, 여기. 한 번만 드려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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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형, 형. 왜? 때리겠어요, 형. 여기 때리겠어요, 형. 안 때려. 잡아, 빨리. 저거 직접 보면. 오, 형. 저거 충격이. 어, 형. 하지 마, 하지 마. 형.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형. 왜 그래, 형. 형. 이거 왜 이래, 형. 왜 그래. 너 복근 단련 좀 하겠세. 형, 나 집에 갈래요. 형, 나 좋은 데 갈래요. 형, 나 좋은 데 갈래요. 해야 하지 마. 형, 나 좋은 데 갈래요. 하지 마.